자, 이번엔 텔럽 캐니언 지금 입구 초입부입니다. 네, 지금 여기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룹 가이드로 가야 합니다. 자, 점점 이제 계곡 밑을 내려가고 있죠. 계곡 내려가고 있는데 한 30미터 정도의 계곡 깊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. 사람이 진짜 많네요. 자, 여기가 지금 한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얘기하세요. 아유, 무섭지. 이 높이가 이것도 고소공포증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아, 정말. 어떻게 한다고. 내가 봤다. 이거 좀 봐야 되죠? . 아, 정말. 먹자.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근데 진짜 CG 같더라고요. 멋있긴 멋있어. 천년 요새 같은 느낌이었어. 이게 다 사실 물살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여 보이는 것들이 물살과 함께 지나갔던 돌이 부딪히면서 깎아내린 합곡인 겁니다. 사실은 계곡이었던 거죠. 바로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물이 지나갔다는 얘기죠. 가시죠. 거의 몇night goals이요. 하지만 무엇과 함께 이어 malf кош temos 더дж요. 당연히 이렇게 아들한emi의 성れ처럼 진짜 깎아날린거겠네요.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실까요? 정말 us 가족과 함께지는 않나요. 싸워 Avec 하나님께서는 두 사이 보이放心 정의를 밝혀 particle, 지옥이 하나님께서는 7AN이에서 가장 высок 성eti separating polarized sometime vontade detrimental이 되겠죠. 진짜 이쁘다.